약 350만 년 전 아프리카에는 두 발로 일어선 영장류가 있었다. 그 후손은 태양계 밖으로 우주선을 보내고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 이 믿기 힘든 문명의 발전을 이뤄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류 문명의 모든 출발점인 공식. 인류는 1 더하기 1은 2의 원리를 깨닫고 문명의 초석을 쌓아 올렸다. 인류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정보혁명을 가속화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이 책에 나온 절대 공식들은 이성을 되살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 중 하나이다. 책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인간 수학의 한계라 불리는 삼체문제까지 인류 역사와 함께한 공식들을 인문학적으로 탐구한다. 낙엽 한 조각이 떨어지는 것은 우주의 아름다운 함수방정식이다. 공식보다 더 감동적으로 우주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식은 이성과 아름다움의 교차이며 지극히 간결한 기호들로 자연 만물의 법칙을 설명한다. 인류 최고의 지혜가 응집된 산물인 공식.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진지하며 가장 실용적인 공식 23개를 통해 천재들이 인류의 찬란한 역사를 어떻게 탐구했는지 이야기한다. 어떤 배경에서 누가 왜 공식을 만들어냈는지 그 의미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간결함 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언어 공식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허망한 인생에서 수학은 유일한 진리이다.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공식은 영원하다. 원자폭탄에서 비트코인까지 세상을 바꾼 절대 공식. 미디어습의 공식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